자 일반인 VS 덩어리갓데 준비 시작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덩어리갓데입니다 오늘은 이제 운동 로고를 촬영할건데 촬영하기 전에 앞으로 오늘은 운동 팔 쪽에 운동을 할건데 오늘 또 울산에 팔 1장을 제가 불렀습니다 일단 저보다 동생이 있네요 몸이 엄청 살벌합니다 자 일로 오시죠 보시면 이 친구가 예전에 유튜브에 한번 제 옛날 유튜브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팔씨름 하는 걸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같이 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역시 제가 시간 되냐님께서 급하게 모셔왔죠 어떻게 보면 저보다 동생이에요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저는 바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끝까지만 하고 제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고고 类 Greek 선과 형 commandments 여러분 여러분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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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세트부터 많이 피로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세트, 한 세트에 이제 제일 본 세트가 있지 않습니까? 어, 그렇지. 거기서 약간 좀 폭발할 수 있게. 워밍업을 빡시게 안 하고? 네, 워밍업은 정말 가볍게 가볍게 하다가 본 세트에서. 완전히 폭발하는. 네, 갯수를 너무 신경 쓰진 않고 이제 완전히 맨에 안 하셨습니다. 아, 갯수를 많이 하진 않고. 네, 완전 머리 벗어버리게 된 거예요. 진짜다. 형은 무게, 갯수도, 형은 다 많이 한다, 이거? 형은 다 많이 하죠. 세트도 많이 하고. 갯수도 많이 하고, 무게도 무겁게 하고. 근데 팔이 더 작네, 팔이 더 작네, 제가. 이 친구는 바벨터리 꽂힙니다. 바벨터리 정말 좋지? 팔 터집니다. 이 친구는 바벨터리가 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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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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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7 7 6 7 7 7 7 7 8 7 7 7 8 7 8 8 8 8 9 8 8 9 9 9 9 10 10 11 11 10 10 10 11 11 11 11 11 12 12 12 12 12 12 13 12 12 12 12 17 17 18 18 19 20 20 20 21 21 22 22 22 22 22 22 23 23 24 23 24 25 26 25 25 23 25 till you've come my way this season 여러분 팔씨름이랑 자고로 전환번으로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해보셨지 않습니까? 그럼 한번 보시면 팔씨름이 훅이라는 게 뭐라고 하지? 훅 그냥 뭐 가볍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하수들은 그냥 이렇게 하죠? 근데 이제 하수들이 이렇게 하죠? 시작! 시작! 시작했다 형님 시작 시작한 게 시작! 시작! 이게 저의 두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만 잠깐만 데드립트 아니 스쿼드 몇이죠? 저... 140, 140 어? 원아렘? 원아렘 원아렘 140 140이라고 160이랬다 140, 140 어? 스쿼트를 생각보다 많이 안 치는구나 140 150 250 뱅치 160 데드리프트 230 어... 3대 640 준비 시작! 시작! 나가자 3대가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 준비 운동 준비 운동입니다 자 제가 진짜 잘 들어가네요 방송 아니다又 근데 좋아요 자 그럼 커피 자 하나 둘 셋 네 주작 아니지 진짜 잠깐만 아 씨 아니 너도 준비 시작 감사합니다.